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집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8.15 집회인데 이 8.15 집회를 앞두고 지금 지상파 방송, KBS와 MBC 등 이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회를 못 나오게 하려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제목을 뽑고 이틀 연속 확진 50명대 이태원클럽 때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이 어젯밤 MBC 뉴스 데스크였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 50명대 이태원클럽 때보다 더 심각하다 갑자기 코로나가 잠복해 있다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20, 30명대로 나왔다가 갑자기 50명대로 확진됐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롯데리아 바로 서울역에 있는 롯데리아 집단 감염했다 확진자 11명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울역에 있는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감염됐으면 그러면 이때 집회 못하는 예방효과를 본다고 보도한 걸까요? 그러면 롯데리아만 폐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역 전체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리아만 폐쇄한다는 말도 나왔고 특히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주변에 가면 안 된다. 그 주변에 가면 없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됩니다. MBC에 의해서 KBS도 심상치 않은 확산세 연유 앞두고 비상이다. 이거 지금 코로나가 아주 비상이라는 것을 KBS와 MBC 등 이른바 정부 홍보매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들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그렇게 듬덤한데 방송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휴가 연유 앞두고 조용한 전파 계속 진행 중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 발동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 발동했다.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조용하게 전포되니까 나가면 안 돼요 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억도적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대재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준욱이라고 한자는 지금 어떤 특정 장소가 위험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염이 되는 곳에 밀폐된 공간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교회 안에 내부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신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광화문도 또 오픈된 공간에도 오게도 그럴 수가 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방역 아닙니까? 가족 이외에 만나는 사람 위험 자체가 위험하다.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전부 다 거기 가족들입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청와대는 가족끼리 모여있나요? 직장에는 다 가족끼리 모여서 일하는 공간입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영화를 보읍니까? 가족끼리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가족끼리 위에는 다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소리는 하나만한 소리. 특히 이게 파리로 집회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다.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개돼지로 보고 있는 소린가?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집회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 없고 지금 파리로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집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어제부터는 계속 문자를 온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회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1인 시위 또는 야유회처럼 그리고 고궁에 놀러가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그냥 단위로 갑니다. 단위로. 시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시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게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 행정법원에서 집회 시위를 막는 감염법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집회 시위를 못한다고 막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게 해서 집회를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벌금을 부과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처벌을 한 사람들도 나중에 전부 다 중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회의 자유, 헌법에 부정하기는 자유를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특정 지역에만 골라가지고 아니 서울에는 코로나가 있고 저 부산, 대구는 없습니까? 서울에만 집회를 못하게 하는 이런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광복절 집회 강행 7개 단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여러분 행정명령을 내려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1인 시위하러 간다. 나는 거기 놀러 간다. 나는 거기 댕기러 간다. 단일을 간다.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예방으로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나중에 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자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지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KBS와 MBC가 이런 보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지금 겁을 먹고 있는가.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1인들, 2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산책도 하고 1인 시위한다고 하면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제 언론들을 동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에게 유의한 홍보 매치를 총동원해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집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첫 키 웃기는 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다. 여러분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문재인도 청와대 나가면 안 돼. 거기 가족이 아닌 다른 수습들이 있으니까. 질병관리 중앙대 대책본부도 나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 타면 안 돼. 버스도 타면 안 돼. 영화도 보면 안 돼.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돼. 가족만 먹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표고하고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서울시청 서울역에서 뭐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왔다. 코로나 갑자기 50명을 넘어섰다. 이태원보다 심각하다. 이런 수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다 꼼수다. 그냥 저는 1인 시위하러 나갑니다. 저는 광화문 강장에 놀러 나갑니다.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의 저항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정권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많이 했고 얼마나 폭압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를 해왔는지 통치를 해왔는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매우 두려워하면서 떨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밝히고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날 바로 내일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저는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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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